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스위스에 왔으니 또 스위스의 자랑거리 뽕듀를 먹어봐야겠죠 또 뽕듀가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루체린 시내에 있는 레스토런 인데요 과연 현주에서 먹는 뽕듀의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 저녁시간 전에 들려서 다행히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주문을 하면 이렇게 빵과 감자를 줍니다 빵을 잘 펴서 바구니 잘 담고 먹을 준비를 해야죠 뽕듀는 알프스 산맥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굳은 치즈를 와인에 섞어서 녹여서 먹는 요리에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뽕듀가 나오는데 치즈를 잘 마구마구 잘 녹게 섞어줍니다 저 빨간 고추도 하나 넣어줬네요 그리고 빵을 이렇게 찍어서 치즈에 듬뿍 찍어서 먹으라고 줍니다 맛을 한번 봐야겠죠 양우지게 치즈를 얹어서 한입 먹어봐야겠습니다 야 그런데 치즈가 의외로 너무 담백해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치즈가 원래 좀 짠데 짜지도 않고 정말 부드러운 그런 맛입니다 재료도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막 섞어서 만든 그런 맛이 아니라 그냥 심플한 치즈 맛이 담백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자 또 빵을 또 아낌없이 치즈를 얹어서 또 먹어봐야겠죠 스웨스에서는 이렇게 빵을 치즈에 찍어 먹을 때 빵이 포크해서 떨어지면 떨어진 사람이 그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빵을 꽉 찍어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먹어야겠죠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치즈를 보니까 정말 못 참겠습니다 마구마구 먹어줘야겠죠 자 감자도 나왔는데 감자가 좀 커가지고 한입 크기로 좀 잘라서 치즈를 또 듬뿍 아주 거침없이 듬뿍 뿌려서 먹어봅니다 자 이렇게 알뜰하게 딱 찍어서 한입 먹어보는데 아 감자가 정말 핵감자인 것 같습니다 엄청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아 감자가 진짜 맛있네요 그런데 또 치즈만 계속 먹다보니까 살짝 느끼기 위해서 반찬을 시켰습니다 여기 피클 오이피클 주문했는데 요 한접시에 15,000원 정도 합니다 뿜을 뽑고 다 먹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피클이 또 입안에 들어가니까 입안이 또 상큼해집니다 야문지게 빵과 감자를 다 먹었더니 이제 치즈가 바닥에 닿습니다 이렇게 바닥난 치즈를 마저 피클 찍어서 또 한입 팍팍 긁어서 먹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치즈가 다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룽지처럼 구워지는데 이게 또 별미입니다 자 이거 누룽지처럼 잘 벗겨서 또 한입 먹는데 아 바삭하니 정말 고소하네요 맛있게 먹었는데 치즈가 그 나중에 좀 쫄으니까 많이 짜져가지고 많이는 못 먹겠네 배도 부르고 제육볶음이 땡깁니다